자, 가치면 누가 가치냐의 문제? 일단 조용히 가치면! 자, 이 질문이 억대기고 사고가 입었습니다, 사고가! 바톤라인 좋아요! 세호 통탁! 타겟이 빚고, 타겟이 빚고! 다 맞아주고, 모인으로 가치고! 다 맞아두고, 모인으로 가치고! 그리고 조용! 마타, 마타! 마타까지 잡아냅니다! MVP! MVP! 와, 이거! 스코어까지 늘려맞아! 캡셀 게임! 자, 달고리! 2, 1 왔어요, 구사님! 달고리 왔어! 3에 2, 6에! 아, 코드라치! 에드, 코드라치! 에이스! MVP가! 데프트도 왔고요! MVP 경기를! 끝납니다, MVP! 빠른데요, 라티도? 그동안? 우선! 그냥 줘 가면 내 눈 오는데요?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동작이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탈령도 차! 탈령도 파لف받으로! 피키! 자! 내 손 loro 키에서 와요! 내 손aro 엄청 조용해! 나, 볼 길이 와서 왔어! 제인선, 볼! 한 번 더 빠져봐! 이거 ificación? 정리 각인데? 이걸 내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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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스택트 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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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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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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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명 2대 3대 베이스가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내놓으라는 거죠 네 창현이 굉장히 압도로 같습니다 얘네 번달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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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이 중 과연 박지 병원 이어 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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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 아, 샤이, 샤이의 더블킬 샤이가 버튼을 크림까지 돌렸죠 발동 전화로는 샤이 이미 샤이 형님인 것 같은데 전화로 가게 받을게요 여기라는 거 알고 찍고 가는 듯한 느낌 오, 마우카이? 마우카이 위로 몰았습니다만 위로 치솟는데요 자, 그다음 저쪽은 엄팀 아, 죽었어요 너무 과감했어요 렌즈 갔어요, 렌즈 갔어 3대2 교환 아, 장점을 맞기 좀 어려웠습니다 타이밍이 바뀌는데요 아, 여기서 아, 죽었어요 아, 이거 설마 아, 또 죽었어요 아, 또 죽었어요 오잠이 죽었어요 못살아요 아, 나무가 뿌리지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아, 바로 그냥 4, 2, 1 아, 죽었어 아, 이리 끓아, 이리 끓아 바로 붙었어요 희자연만 잡으러 바로 아, 이거 와, 여기는 더블킬이 이미 치고 나왔네요, 지금 나왔면서 자, 빨리 뽑기 오잠이 아, 이거 먹으니까 아, 이거 먹었을 것도 없고 아, 이거 드립플킬 어, 파트 이게 아, 예 아, 예 장독 오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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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 꽤 쎈네요 자, 임베이 들어가요 노틸, 노틸, 천일, 노소 자, 노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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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여기서! 여기서 누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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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 잘 편도라자 내립니다 이즈 또 제드 열풍이 이번에 위킹 쪽에서 아니면 그냥 돌리는 건가요? 와, 제드! 제드 위킹 가이씨! 하디 도플 자, 이즈! 때라, 엄미나 더 못 가, 더 못 가 나이스! 매드 먹어라 이제 지금부터 싸우면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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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려 brutal 나 잡기 한 명아 빼 별 결승 나 칼리스 막하면 되지 나 칼리스 막할게 이거 깡게야? 더블킥!